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저기 있다. 잡으러 가자. 알았어. 알았어. 잡으러. 잡으러. 이거 뭐냐. 폭탄같이 생겼다고 그래야 돼. 폭탄통발이. 소리 들리죠? 잡으러 가자. 잡으러. 잡으러. 자.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이 자식아 자 여기다 이거 물을 부은거 봐 이거 더지않고 일부누 파거리 마늘 파이로 겨끗하게 깨끗하게 한마리가 생겨냈습니다 아 장어 좋다 이건 되게 큰 거 아냐 이 정도면은 여기서부터 진짜 못 보시면되겠다 소스를 아 이것도 특제 소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오느라고 혼났네 그냥 마트에서 만들었지 데리야끼 소스 기름이 진짜 자글자글 하다 소스 발라놓으니까 더 맛있겠다 구독좋아요